생민준 62 단어 퓽 됐구나 민준이는 요즘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윗 윗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표시 있죠? 그러면 이 뜻하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 세 가지가 다른 뜻이란 말이야 문장 속에서 셋 중에서 무슨 뜻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윗 마이셀프 마이셀프 야 이 똥가가지야 답보고 고쳐 피플스러워 아직도 피플을 알게 못쓰고 있으면 어떡해 어? 이제 오잖아 오가 아닌데 점찍고 했어 하는 거고 점 안찍고 했어 하는 거고 구분해 그리고 답보고 피플 좀 고쳐봐 오케이 그럼 mah 톱 Carly кой Home 데이 Are They are They are 시 히시 이시고, there ar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야, 그렇습니까? 여러 개가 있단 얘기구요. 스토리 스토리 라지 박스 라지 박스 빅 박스 비슷한 뜻이야, 스몰 박스의 반대말이고 헤이트 헤이트 하다 씨 하다 씨죠 여자 기억이 안나오죠 딜리셔스 딜리셔스 캐슬 캐슬 아 참 프린트 받아가야 될 사람 있나? 다음 거? 확인 좀 하세요 후 후 스토리 스토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슬리피 무슨 시? 어떤 시죠? 하다 씨 만들고 싶으면 앞에 비위 동사 같은 걸 써야 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얼란오브면 많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스카가 하나 겠어요 여러개 겠어 그 를 그 다음에 히 프랙티스 이런게 존재할 수 있어? 히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? 프랙티스 했듯이 뭐고 그럼 무슨 시고 그럼 무슨 시고 그리고 히가 하는 행동이면 더즈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매드는 도대체 매드는 미친 화난인데 만들었다 메이크 속에 디드 들어가 있는 것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? 고맙습니다 틀린 거 수기 숙제 해소해 주세요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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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lots of lots of 해도 되고 a lot of 해도 돼 둘이 똑같애 lots of lots of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leave 또 무슨 시야 다시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